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.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근로소득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해 저축하면 본인 저축에게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4세 근로중인 청년 중 본인 월 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여야 합니다. 꿈나래 통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3년에서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.5배에서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오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제출서류, 각 동별 담당자 등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